치토스 치킨 너무 맛있다. 다음은 치토스 치킨 먹어볼게요 아주 부드러워요 치킨 치킨 새콜 치킨 치킨 크리밍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크리밍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지막은 반반치킨 과연 과연 재료 계란 혀란 잘 어울려요 어이구 거기가 슬쩍 랍시오 에피소룩 바삭 가리찜이 튀어갈 것 같애요 가리찜이 튀어갈 것 같애요 아 매운게 넘어졌다 아 매운게 계란놀린 풀어먹을게요 양념은 계란놀린 풀어먹을게요 너무 매워요 특히 그나마 괜찮다 적응이 안되면 맛있겠다 정말 매워요 점점 더 매운거 같애요 아멘